안녕하세요 엘리크 독자 여러분들 배우 정혜인입니다 이렇게 우리빛동 행사로 인해서 여러분들께 인사 드릴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뭐 제 스타일 팁은 저는 좀 이렇게 과하지 않은 좀 자연스러운 스타일링을 되게 좋아해서 평상시에 그렇게 연출을 하는 편이고요 또 루이비통에서 이번에 저는 키포를 되게 많이 좋아하는데 남성분들이 여행가거나 또 여가생활 골프나 하실 때 개인 짐을 넣기 너무너무 좋고 또 최고의 제 생각에 입템인 것 같고 이번에 이제 또 콜라보로 포사마야위님과 함께 콜라보한 제품이 되게 저는 신선하고 놀라운 것 같아요 되게 여행에서 출발한 루이비통의 어떤 그런 디자인과 어떤 감성들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게 아닌가 싶은 정도로 너무너무 매력적인 아이템 같습니다 네 제 칭찬에 제가 먼저 제 입으로 하려니까 되게 좀 어색하고 좀 낯간지러운데 그래도 굳이 하나 뽑으라면 대만은 제게는 참 소중하고 또 좋은 기억으로 시작된 곳인데 제가 첫 팬미팅을 했던 곳이라 더 그렇게 기억에 남는 것 같고요 올 때마다 행복하고 기분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그 시상식에서도 이제 류이오 배우님과 함께 연이 돼서 같이 시상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도 이렇게 가끔 안부 연락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온다고 하니까 또 먼저 연락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류이오 배우님이 제 생각에는 지금 되게 청춘을 대표하는 아이콘이고 또 연기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앞으로의 작품도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크고요 저도 배우가 아닌 그의 작품을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기대가 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맙습니다 우와 잘생긴 여러분 제가 지금 그렇게 여러분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